모네 병원 지금 가고 있고요. 매주, 매주 한 번씩 병원을 가요. 약을 타러 모네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저만 갈 때도 있는데 모네가 그저께부터 밥을 조금 남겨요. 모네답지 않게. 지금 스테로이드를 계속 줄여가면서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빨랐는지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컨디션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밥도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많이 안 주고 있는데도 남기고 한다는 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 진짜 언제까지 약을 먹게만 할 수가 없어서 저 줄기세포랑 레이저 이런 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원래 지치의 선생님께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알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아 애가 참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매주 병원 가는 것도 고생이고 미니야 비 오는데 비 오는데 고생 많아요. 조금, 조금 빠졌네. 조금 거의 안 빠졌대요. ohh 아이고 아이고 아고 이렇게 착해 괜찮지? 그렇지? 안 보고 rules 이렇게 해도 돼? 여기에만 해도 돼? 가장 착해 봐봐 한 개도 안 아파 한 개도 안 아파 한 개도 안 예쁘다. 한 개도 안 예쁘다. 다 해보자. 그냥 이 정도면은. 비슷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 예쁜 애기들 침대가 왔습니다. 이게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위층 아직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부클. 푸들이라고 부클로 된 걸로 했습니다. 원단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게 20만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부클 아닌 거는 좀 더 싸고. 근데 이 푸들. 푸들 원단이 너무 귀여웠어요. 이게 확실히 귀여워서. 이걸로 했습니다. 꿀렁꿀렁하니. 귀엽네요. 지금 당장은 못해. 초등학생 정도 애들은 여기서 그냥 누워서 잘 수 있겠는데.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오늘 병원 가서 이거. 힐스 지아이바이옴. 습식캔을 몇 개 사왔거든요. 왜냐면은. 모네가 유면 제일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소화가 잘 되게 습식으로 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일단 모네가 잘 먹었던 지아이바이옴으로 습식 좀 사왔습니다. 여러분 저 숟가락 샀어요. 이렇게 생긴 거. 원래 나무 숟가락을 위주로 쓰거든요. 나무 숟가락 진짜 많고 오래도록 자주 바꿔가면서 썼는데. 이참에 그냥 싹 다 바꾸자. 싶어서 숟가락을 찾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잘 없더라고요. 찾다가 찾다가. 이건 그나마 마음에 들어서. 이게 라귀오리라는 그랬는데. 냄새 맡고 왔어? 이거 모네 건데. 하여튼 이 브랜드 거. 이 숟가락은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비싸요 이거. 4개 샀는데 한 7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숟가락이 너무 비싸. 야. 안 돼. 아 이거 모네 거잖아. 이렇게 반만. 먼저 줘볼게요. 아이고 맛있어. 지금 아침 8시인데. 오늘 이거 아침밥 먹이고. 저는 공기팡팡 마켓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크리머도 하나 넣을게요. 이거 기내용 캐리어 하나 챙겨서. 출발합니다. 차 끌고 가는 거면은 카트가 더 편해요. 캐리어보다. 근데 저희 집에 쇼핑카트가 없어요. 평소에 안 써가지고. 그냥 이거 들고 갑니다. 으악. 이번 것도 지내. 어. 3번 됐다. 오, 됐다. 3번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사료예요. 아, 사료요? 아, 감사합니다. 사료랑 영양제 같은 거. 모래가 좋아하거든요. 주식캔 종류별로 하나씩 주실래요? 모래날로 한 개씩이요? 네, 한 개씩이요. 한 개씩 주식캔 종류별로 할 수 있어요. 신장 영양제 같은 거. 모든 종류별로 한 개씩 주신다. 다른 종류별로 한 개씩 주신다. 다른 종류별로 한 개씩 주신다. 아, 이 연구는 소금에 담았는데 이런 건 원해가 토해도 이거를 분리해서 깔 수가 있거든요. 괜찮은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된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둘 다 컬러 상관없어요? 네 컬러는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빨래 할 수 있는 거죠? 빨래는 안 돼요 빨래는 안 되고 빨래 못해요? 닦아주셔야 돼요 이거 500g이 얼마예요? 이번엔 지금 닦아보니 치킨만 5만 5천 원이고 냄새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닦는 순간 즉시 사라진 게 달치제예요 우와 냄새는 외부에서 들어가도 분해하고 잔량이 남아도 끝까지 분해하는 지속성 탈취제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냄새 사라진지 보여드리면 애도 오줌 냄새 뭐라 그래? 안 뭐냐고 실제 오줌 냄새 내가 만든 거야 이분 영상까지 찍고 있어 아이씨 딱 두 번만 뿌린 거야 모래에다 많이 뿌린 게 아니라 딱 두 번만에 어떤 냄새도 안 나니까 냄새 찾아보세요 우와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번만 뿌린 거 같다 아 진짜요? 두 살 미만의 냄새 강도가 오오 미치다 심을 기준했을 때 오오 미치다 강아지 고양이가 번호만 쓰시고 음 음 봉지로 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주세요 우와 자리 없어 여기 지금 닫혔고요 여기 들어갈 자리 없고 여기 이제 요만큼? 뭐 그냥 캔 옆에 들어갈 정도? 내가 이만큼 안 해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사장님 덕분에 정리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뭔지 고양이 인형 전어 알아요 인형 저에게 그 말씀 한 말 더 드리는 인형 어 너무 귀엽다 브랜드명이라도 제가 인국에 찍어서 너무 귀엽다 도넛 벌써 하나 먹었어 아 너무 좋아 오늘 여러분 간까? 이것도 몇 개 사갈 겁니다 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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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물 간식 사러 왔어요 아멘 진짜 .. 진짜.. 일단 다 사갈게요 사서 사 버렸어 이제 쿠션 그렇지 나 갈 거예요 그럼 예 너무 예뻐 많이 봐야겠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다 무수지 보충시킨 커버 이번엔 스킬을 하나 남고 있어요 빨리빨리 위해서 맛있을때가 그럼 생강은 빨리빨리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앞에 을밀대 일산점이 있더라고요 냉면 먹으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짐 꺼내서 정리하기 전에 오늘 얼마를 썼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매번 한 번 한 번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39,800원 썼어요 거의 40만원 돈을 썼네 별로 안 산 거 같다 여러분 궁판 언박싱 한 번 빠르게 해볼게요 꽉 찼어요 아예 꽉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한 번 해볼게요 이거는 조국 미니트릿 소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자미, 북어, 연어, 산양류 종류가 많은데 소액이 제일 비싸긴 한데 이게 형태가 단단해요 으스러지지 않아요 잘 하나씩 이렇게 딱딱 주기가 너무 편하고 기호성도 좋아가지고 소고기 하나 큰 거 사왔고요 한 18% 할인했던 거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싸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국 동네 고양이 이건 츄르인데 필수 영양소는 다 들어가 있지만 좀 저렴하게 보급형으로 나온 츄르예요 그러니까 60개 들어있는데 2만원대 초반으로 샀어요 계산을 해보면 이 츄르 한 게 300원대였나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갖다 놓고 길고양이들 좀 챙겨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패딩 001스틱 고등어 고등어 모네가 좋아해요 1 플러스 1에 할인까지 하고 있길래 총 4박스 사왔습니다 001스틱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다 기호성이 되게 괜찮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근데 모네가 약간 건더기가 들어있는 츄르를 잘 못 먹어요 건더기가 옆으로 다 새요 그래서 건더기가 거의 없는 거를 좋아하는데 닭고기, 오리, 참치 이런 애들은 좀 건더기가 있고 고등어 명태, 삼치 이런 애들은 건더기가 없어가지고 모네가 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모네해주고 건더기 좀 있는 건 우디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쥬시캔 코하라는 요거는 미국 사료 브랜드거든요 여기서 3 플러스 3 아닌가? 1 플러스 1인가? 하도 많아가지고 50%도 하고 1 플러스 1도 하고 3 플러스 3도 하고 이랬었어요 가기 전에 다 찾아봤는데 성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그리고 보레 굉장히 성분 좋기로 유명한 쥬시캔인데 가성비도 되게 좋아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 근데 기호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짜 절대 안 먹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먹는지 안 먹는지는 까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종류별로 4개 사봤습니다 그리고 탈치제도 샀어요 요거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탈치제가 근데 사실 저희 집은 고양이 냄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잘 없어요 모래에서도 냄새 잘 안 나고 애들 화장실 다 저희 침실에 있고 근데 한 번도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몰라 홀리듯이 샀어 샘플도 진짜 많이 주시고 이렇게 용량도 넉넉하게 이거 사람 정수리에도 뿌리면 정수리 냄새도 없어진대요 머리 안 감은 날 샘플 샘플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캐츠 파인 푸드라고 독일 브랜드예요 독일 사료 브랜드인데 이렇게 파우치 두 개랑 캔 야 뭐하니 이렇게 한 번 사봤습니다 종류가 조금 더 여러 개 있는데 요것만 먹여보고 싶어서 이렇게 세 개 사왔고요 그리고 로즈 안에 제형이 완전 곤죽처럼 되어있는 파테만 5개 샀어요 이게 성분도 진짜 좋고 근데 가격이 싸지가 않은 데다가 할인도 별로 아니야 20% 할인밖에 안 하더라고요 요 파테 제형 말고 슈레디드도 있거든요 고기를 찢어놓은 것처럼 텍스처감이 좀 있는 건데 성분은 파테가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기호성은 요게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고양이 안 키우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 없을 수도 있어서 진짜 빠르게 해볼게요 요 알모네이처 파우치도 궁금해가지고 세 개 사봤어요 완전 주식은 아니고 약간 비완전식 그리고 펠리웨이가 할인을 많이 하고 있길래 요 프렌즈 다묘 과정에서 쓰는 버전 핑크색 말고 요거 요거 한 번 사봤습니다 여기에다가 리필 두 개까지 해서 3개월분인데 6만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일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근데 성분 너무 좋고 기호성 최악이고 애들 안 먹어 제발 안 먹어줬으면 돼 제발 그리고 장난감 회사가 진짜 많았는데 4단 낚싯대 3단 낚싯대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저희 집 애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우디는 아직까지도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사람이 그냥 멀리서 편하게 낚싯대만 흔들고 이런 거 안 먹혀요 저희도 엄청 역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흔들어줘야만 우디가 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브랜드는 모르겠고 그냥 길 가다가 우디가 좋아할 거 같아가지고 샀어요 4개 5,000원 그리고 요거는 사실 모네용으로 산 건데 일단 굉장히 길어요 1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대기가 굉장히 길죠 모네는 겁쟁이여가지고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흔들면은 잘 놀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거리를 둘 수 있으면 좋죠 모네는 너무 시끄럽고 화려한 걸 안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보들보들한 걸 좋아해 보들보들한 걸 손으로 자기가 이렇게 잡아서 얼굴을 비비고 이런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도 안 시끄러운 거 보들보들 핑크 하나랑 보들보들 흰색 하나랑 너무 시끄럽지 않은 카색 이렇게 하나로 골랐어요 요렇게 세 개는 완전 모네 맞춤형으로 산 거나 다름이 없고 이렇게 되게 작은 고양이 쇼파인데 너무 컬러감도 빈티지하고 귀엽더라고요 저희 집이랑 좀 잘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마냥 푹신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요 안에는 약간 빈 백 재질이에요 나머지는 쿠션이고 솜 솜 솜 솜 얘만 빈 백 요거는 내추럴 키티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통살 생선 통살 원물로 간식 만든 거고요 꼭 생선은 아니고 닭고기도 있어요 고등어 단품이 진짜 잘 없어서 너꺼 같지? 귀엽성이 굉장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모네보다는 우디 주려고 사봤어요 요것도 달토끼냥이라고 장난감 파는 판매 부스였어요 근데 사장님이 우리 아가씨인 거야 그래서 요거 선물로 주셨어요 귀엽죠? 우디야 귀엽지? 신기하지 않냐? 우리 집에 약간 이런 형태의 장난감이 없었어 우디야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누에꽃이에요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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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디가 눈앞이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캔 따고 나서 보관하는 실리콘 뚜껑이에요 요 안쪽은 좀 작은 캔 요 바깥쪽은 조금 큰 캔 그래서 웬만하게 나온 고양이 캔들은 잘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웨루바라고 캔이랑 파우치 파는 브랜드인데 막 성분이 엄청 최고 베스트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귀여우성이 워낙에 좋아서 다른 습식 진짜 안 먹는 애들도 요기 거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진짜 왕창 쟁여요 막 짝으로 사가요 박스로 근데 이거 50%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몇 개만 좀 골라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테라펠리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성분도 괜찮은 편이고 기호성도 괜찮은 편인데 요 브랜드의 특징이 토끼고기가 있어요 굉장히 편식을 많이 하는 애들 중에 토끼고기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대요 저도 한번 모네의 기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 테라펠리스에서 토끼고기 포함해서 7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헬시슈어스 라는 브랜드고요 요것도 성분이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제형이 이제 민스 막 다진 거랑 이제 완전 곤죽 파테 이렇게 두 개 주면서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전부 파테로만 사왔습니다 너 되게 인내심 있게 앉아서 기다린다 우디야 뭐라도 하나 콩콩을 떨어질까봐 그리고 이건 돌돌이에요 돌돌이 그냥 시중에 나와있는 돌돌이보다 접착력이 훨씬 더 강해서 고양이 털 떼는데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영업당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써보고 아닌 말고요 아 끝났다 끝 그리고 이거랑 갸또블랑코에서 모네 해먹침대 그거 배송 요청했고요 다음 주 초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슬슬 모네 저녁밥 먹어야 돼서 일단 무조건 제일 기호성이 굴인 제일 좋은 거부터 먹어봐야 돼요 기호성이 안 좋은데 그걸 먹는다? 그럼 그냥 그걸 계속 먹게 하면 돼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자극적인 거 막 많이 먹으면은 약간 담백한 거 잘 못 먹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맛있는 걸 주면은 이런 거 건강한 거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습식 대장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텐데 첫 스타트를 지휘픽으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비싸도 좋으니까 먹어만 준다면 저는 열심히 사줄 수 있으니까요 아 그전에 우리 우디도 요거 먹자 고등어 통고등어 우디야 뒤로 좀 물러나 봐 엄마 이거 뜯어야지 뜯어야 먹지 진짜 집냥이스럽게 먹네 일로 와봐 씹어 먹어 씹어 먹어 씹어 먹어 보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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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엄마가 잘게 찢어줘 한번 해봐 아이 잘하네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아이 잘한다 아하하하 아이 아이 찢어 먹는 거는 어색해? 안 해봤어? 우리 야생이 고양이는 못 되네 배불러? 야 벌써? 우디는 입이 짧아가지고 요만큼이나 남겼대요 거의 뭐 먹은 것도 없고요 기분만 냈대요 아 아 이거 뚜껑 진짜 딱 맞아요 맞춘 것처럼 쾌감이다 이만큼 우디 줘볼게요 안 먹을 거 같아 우디야 이거 먹어봐 아 으 으 으 으 으 뭐가 쓰이 아우 이뻐라 뭐가 쓰이 엄마가 맘마를 갖고 왔는데요 먹어줘요 제발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요 응 너무 비싸요 꼭 먹어줬어요 여기다 두고 갈게요 5개 10개 4개 수고하셨어요 5개 5개 수고하셨어요 5개 수고하셨어요 5개 8개 5개 5개 10개 6개 요리로 하하하